스쿼트 스쿼트 할 때는 엉덩이, 무릎 접을 때는 다리작용 느끼며 팔 크게 움직여주세요. 스쿼트 할 때 호흡 마시고 무릎 접을 때 호흡 짧게 내쉴게요. 스쿼트 할 때 호흡 inner 허벅지와 엉덩이 자극 느끼며 사이드 런지하고 팔꿈치 당기며 등 자극 느껴볼게요 호흡 내쉬며 힘있게 팔 당겨주세요 호흡 내쉬며 힘있게 팔 당겨주세요 호흡 내쉬며 힘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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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운스 할 때 엉덩이와 허벅지 장을 느끼고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어볼게요 무릎 높이 들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허벅지부터 엉덩이 자극 집중하며 무릎 높이 들 때 복부 자극 느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엉덩이 힘으로 다리 들어 볼게요 복부 힘 풀리지 않게 뱃속 집어넣고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엉덩이 힘으로 다리 들면 복부 힘 유지하고 동작 반복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다리 들면 복부 힘으로 다리 들면 복부 힘으로 다리 복부 힘으로 다리ілnię 뒤꿈치 붙여 엉덩이에 무릎 힙 들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 더욱 좁으며 올려주세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 최대한 자극 느끼며 좌우로 두 번씩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동해볼게요. 상체 숙이며 엉덩이 자극 손으로 발터치하며 복부에 집중해볼게요. 상체 숙이며 엉덩이에 집중하며 스케일을 스쿼트하고 다리 들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체 숙이며 엉덩이 자극 집중하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상체 숙이며 엉덩이 자극 정체로 인지할게 새끼리 자리 옆에 섬 무릎 높이들며 복부지방 더욱 태워주세요. 눈빛을 하다보니 빛을 하다보니 장소에 본을 사준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길게 뻗으며 칼로리 태워볼게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길게 뻗어. 발끝을 당겨 허벅지 안쪽을 더욱 자극하며 사이드 런지 할게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길게 뻗어. 크로스 런지와 사이드 런지 하며 엉덩이 끌어올려 볼게요. 크로스 런지 하며 엉덩이 끌어올려 볼게요. 크로스 런지Me 아침에 들리guy 반대쪽도 힙 자극 충분히 느끼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며 다리 차 볼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려줍니다. 두 손 아래로 힘있게 내리며 전신 지방 태워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려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려주세요. 팔을 크게 움직이며 팔부터 등, 다리 라인까지 매끈하게 만들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과 등 자극 느끼며 암워킹하고 허벅지와 힙 자극 느끼며 스쿼트 해볼게요. 허리 꺾이지 않게 뱃속 집어넣고 따라해주세요. Are we meant to be, or are we just pretending? Could you stay with me? 어음, 단추를 넘어예요. 무릎 구부릴 때 엉덩이 자극 더욱 느끼며 칼로리 태워볼게요. 자기소개의 마지막은 두번째, 마지막은 두번째, 모두 부ева 두번째, 외국인 베이컨 한 다리씩 열며 스쿼트 내려갈 때 허벅지부터 흡자극 느껴볼게요. 한 다리씩 올려줄게요. 무릎 살짝 구부려 한 다리씩 멀리 뻗으며 매끈한 하체라인 만들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과 등 힘으로 팔꿈치 구부리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복부 힘 계속해서 납작하게 만들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복부 힘으로 다리 옆으로 가져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멀어지는 느낌으로 축축 길게 늘려 볼게요. Christmas time is here It's time for singing and dancing Baby let's spread a little Christmas cheer We'll sing the same old songs Mariah will reappear And when this comes to an end in the week We'll go again and welcome in a happy new year For now we'll keep on singing With the ones that we hope did Baby it's that time of year Yeah, Christmas is here Come on baby let's raise 후면 근육을 골고루 이용해 상체 들고 팔과 등 힘으로 모아주세요 It's time for singing and dancing Baby let's spread a little Christmas No, spread a little Christmas Christmas cheer Hear you 복부 자극 느끼며 손바 발끝 멀리 보내볼게요 복부 자극 느끼며 손바 반대쪽도 복부자극 느끼며 손과 발 멀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손과 발 멀리 보내주세요. 하체 자극 느끼며 스쿼트 내려갔다가 복부 힘으로 무릎 들며 트위스트 할게요 계란을 부르며 삶은 거품이나 집중을 많이 했고 복부 힘으로 newt 칼국이 미쳐뒈면 YO 밥 주먹은 거품이 생강 사이 솜 저 나 마 머리 Ye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와이드 스커트 옆구리 자극 느끼며 상체 옆으로 숙여주세요 옆구리 자극 느끼며 위치에 온 뒷부분이 동작을 크게 따라하면 칼로리 빠르게 태워볼게요. 칼로리 빠르게 태워볼게요. 칼로리 빠르게 태워볼게요. 하체 힘으로 스쿼트 내려갔다가 팔과 등 힘으로 힘있게 펀치해볼게요. 칼로리 빠르게 태워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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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트하고 무릎 들며 다리 터치해주세요. 칼로리 빠르게 태워볼게요. 칼로리 빠르게 태워볼게요. 칼로리 빠르게 태워볼게요. 칼로리 빠르게 태워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